아, 떨린다. 기대된다.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실지. 아니, 그런데 이렇게 남자도 이렇게 기다리기 힘든데. 할머님이 이렇게 늦으시네요. 아유, 나 어떡해. 진짜 어떻게 해봐니, 어떻게 해. 어, 구두 소리인데. 들려, 들려, 들려. 나 뒤를 돌아 있을 거야. 먼저 보여주지 않을 거야. 어머, 실례예요. 어머, 실례예요. 어머, 할머니. 어머, 할머니. 어머, 할머니. 어머, 할머니. 들어오세요, 할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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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저기. 할머니 멀리서 들리는데. 아니, 저기 있잖아요. 아니, 머리를. 아니, 할머니. 날 봤어요? 날 봤어? 날 봤어? 어, 누가 돼지 커져? 누구지? 아니. 아, 윤서희 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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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는 너무 빵 터졌죠? 왜냐면 나는 내 모습은 안 보이니까. 저는 사실 뒷모습을 보고 조금 아련한 게 있었어요. 왜냐면 막 머리가 하얘지고 이미. 머리 숱도 없어지고. 어떡해,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. 또 앞모습을 보니까 또 웃기기도 하더라고요, 또. 너무 팔자가 주름 좋아서. 한글자막 by 한효정